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이제는 정말 개막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막전 최고의 묘미는 각 팀 최고의 선발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단장이 각 팀별 역대 선발투수들을 쫙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단장의 역대 개막전 선발투수 스터디 첫번째 구단은 삼성라이온즈입니다 과거 어떤 선수들이 개막전 선발투수였으며 22시즌에는 어떤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단한 영상이라 제 음성은 여기까지구요 영상보시며 선수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떤 선수가 삼성라이온즈의 22시즌 개막전 선발투수로 정해질 것 같으신가요?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